오늘 오전 3시 30분쯤 충남 당진시 심평면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방면 229km 지점에서 화물차와 고속버스 등 9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버스기사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여파로 이 구간에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사고 지점은 눈이 많이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져 있던 화물차를 추돌한 뒤 뒤따라오던 차량 7대가 연쇄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2시 10분쯤에도 충남 서촌군 서해안 고속도로 춘장 나들목 인근에서 화물차량의 중앙분리대와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0일부터 오늘 오전 8시까지 당진시 심평면과 서촌 충장대는 각각 10.8cm와 27.5cm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